워시 인지 메시지를 전해드릴까요? 메시지를 전해드릴까요? 워는 방닝 다이그 고심 뭐? 여보세요? 김 선생님 좀 바꿔주시겠습니까? 인하오 워자우진 선생님 죄송하지만 김 선생님은 나가셨어요. 저는 김 선생님 아내가 되는 사람이에요. 메시지를 전해드릴까요? 죄송하지만 김 선생님은 나가고 싶어요. 워시 타드 치즈. 워는 방닝 다이그 고심 뭐? 기타 표현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? 한 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주세요.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? 아니면 핸드폰으로 연락하시겠어요? 지금도 네. slave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